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독립언론 아이엠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모든 걸 태우고도 꺼지지 않는 불씨로 헤드라인을 뽑아보셨습니다. 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국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지하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전기차가 가진 게 죄냐, 왜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볼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주차 문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입하신 분들께서도 사실 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정부 장려 정책에 의해서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무슨 죄냐라는 볼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사회적인 논쟁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전기차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번 화재도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소방당국이 확인한 피해 차량만 140여 대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72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배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이 다 녹으면서 이와 관련된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피해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전소된 차량 72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외제 차량이 좀 상당히 있어갖고, 일각에서는 피해 금액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전기차 공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좀 난무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 때문에 지금, 글쎄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기차 화재의 발생 이후에 불거지는 어떤 주차 갈등 사태가 근본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에 좀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가 기하급수로 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방당국이 좀 실험을 해봤더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전기차는 불이 계속 나고 있지만, 그 주변인 차량들까지는 확산되거나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스프링클러나 소화점 같은 이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제주도 도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제주도의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사실 도해에서도 관련된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고, 또 도내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인데, 이 전기차 화재 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외부 차량 무조건 주차 금지. 입주민 차량의 경우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야 주차 금지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외부 차량의 경우는 전기차는 아예 받지 않는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 타워 같은 데서는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전 시설을 아예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혹시 모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 나오는 건 뭐냐면, 선박에 전기차를 아예 선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전기차는 보통 충전률, 충전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이지를 보면 100%, 그다음에 90%, 50%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다 선적을 해줬는데, 지금은 최하 90%, 그다음에 50%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객선사에서 말하기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안을 할 수 있지만, 완전 진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의 선적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보면 부산, 그다음에 목포, 완도 등 여러 곳에서 자차를 갖고 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도 자차를 끌고 또 육지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전기차 선적의 어떤 제한이라는 게 나오면서 상당한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각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전기차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일단 9월 13일까지 도내 주요 시설의 어떤 전기차 충전 시설을 먼저 민간합동정거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공공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률을 80%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민간에게도 좀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미 충전 90% 이하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거를 법안으로 조례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비하면 제주도는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도정의 움직임과 달리 제주 지역 일부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어떤 시상 이전을 완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제주 지역의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이 1368개 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설을 다 지상으로 이전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앞서 전기차를 보유한 렌터카 회사에서는 출고 시에 90%만 충전된 차량을 출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도 문제이긴 한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